2021년 국내 화재의 정치인 순위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화재의 정치인 1위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올랐어요. 내부는 화재의 정치인,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 누굴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재명 지금 후보. 경기도 기사 때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장동 사건이 터짐으로서 확 바뀌었어요. 부하들이 지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모른다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부활해서 모른다. 그런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소의 생각, 인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죠. 저는 이준석 대표, 야당의 당권을 거머쥔 이준석 대표. 앞으로 저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공할지 좌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가장 빛났던 사람이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두려웠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그런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일 두려워요. 어디로 들지 모르겠어요. 정답입니다. 너무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들으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설 명절, 추석 명절에도 고향 가라 말아라. 이걸 정부가 간섭할 정도로 큰 정부의 시대가 왔죠.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은 뭐니뭐니 해도 추진력이죠. 그리고 반드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적과 성과를 내는 리더십이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재명 후보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지만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떠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뜬 별이 있으면 또 진별도 있을 텐데. 아쉽지만 올 한해 가장 부진했던 진별 꼽으라면 어느 분? 저는 이준석 대표요. 이준석 대표가 뜨자마자 친 거죠.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질만 했었거든요. 가장 뚜렷하게 흥망성대를 덮었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도 탁파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젊은 당대표의 에너지와 참신함이 우리 정치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청산해야 될 구태 정치를 더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떠자마자 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곽상도 전 의원. 은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해서 계속 원재인 정부와 관련된 공격을 했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했고 그런데 정작 그 화살이 다시 되돌아가서 본인의 가슴에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장 진별로 생각돼요. 저는 저 추미애 전 법무장관께서 금년 초에 법무장관으로서 화려한 전력을 보여주고 법무장관을 그만둘 때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을 모아서 대선에 나가서 선풍적인 인기를 보일 걸로 생각하셨을 텐데 뭐 제가 한 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안 되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